자 바일러스 게이트, 바일러스 게이트 2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일단은 저번에 아이템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이템을 좀 판매하고 오죠 그리고 마법도 알려주면은 겸치 많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마법도 좀 알려주겠습니다 너한테 반지 옮겨주자 좀 오바야 니가 끼는 거는 어? 너 못 껴? 어? 아 못 끼네? 이 녀석 쓸모 없잖아 베크나도 못 끼네 아... 넌 아직 때가 아니다 야 너는 베크나를 못 끼면 심각하지 이거는 좀 어 베크나를 못 끼면 심각하죠 판매를 빨리 하고 카포코론 회수로 가죠 저기 상점에 다 샀으니까 아예 다른 상점을 가는 게 아니라면은 바로 하겠습니다 전편 편집된 거 한번 확인했는데 좀 별로더라구요 어 편집 방식을 바꾸던가 아예 자막을 안 넣던가 해야겠습니다 별로네요 좀 맘에 안들어 펄보구 머뽕팡금갑주 보호의 방통 하나 팔자 평화의 선물은 두고요 평화의 선물을 넣고 이거 필요 없잖아 파삭기 그냥 버리면 안 돼? 일단 넣어두자 어 뭔지 모르니까 언제 쓸 날이 올지도 모르고 음... 면도날은 그냥 타코만 높은 장궁이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투어가면 오늘 날 것 같아 단궁은 쓸 수 있는 녀석이 많으니까 듀얼 클래스한 녀석들은 쓸 수 있죠 소금 갑주랑 현옥 방지는 현옥 하나 방지할 거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혹시 모르니 넣어둘까? 현옥을 쓰는 놈이 나올 수 있으니까 타코 2의 1회 그러니까 1회별 무기에 독피에 입히는 거죠 필요 없죠 솔직히 독피의 면역은 많기 때문에 핸가드의 도끼 돌아오는 투척 도끼 수용 방피 플러스 2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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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넣을 것 가져가고 일단 넣을 것 가져가고 너가 무슨 방패 끼고 있는 거야? 아 유성 방패는 괜찮다 저거 솔직히 괜찮지 지금 폭이라고 맞물려서 원거리는 무적이나 다름없거든요 이러면은 지금 단계에서 이 녀석을 원거리로 때릴만한 녀석은 없을 겁니다 4에다가 건방도 두 개 찍혔을 거 아니야 아 건방 하나 찍혀있네? 2하면은 6이면은 지금 너 원거리 방금만 해도 10인데 지금 여기 애들로 못 때리지 지금 그 정도 때리는 원거리도 별로 없고 판매합시다 면도날 판금 전신판금 와이번 꼬리 전신판금 야 전신판금 왜 이렇게 비싸냐 육척봉 중형방패 갑주 소형방패 판매하죠? 8,000원 돈이 막 쌓이고 있죠? 아까 전투가 정말 좋았어 아침 전투가 많은 걸 얻었어 진짜 훈데인 추가 공격 있는 무기 이거는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함정찾기 있긴 한데 주문시장 방해 안 받으면 좋은 거 같은데 너무 쓰는 녀석이 한정도 있지 않나? 다른 거 팔 준비를 합시다 자루 두고요 흡혈자 현옥과 지배면역 적중시 체력회복 현옥과 지배면역이라는 것만으로도 좋죠 지배 같은 거 당하는 경우도 많고 현옥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 팔면 되겠다 이제 또 있네 장검 소형방패 장검 뭘 왜 안 가지고 왔어 아 장검 여러 개 있었구나 소형방패랑 자 이렇게 해서 어 됐죠 서리 약탈은 트롤용으로 있고 지금 아 트롤용으로 그 파이어 도끼 있고 판매 합시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 진행에 맞춰 가는 걸로 하죠 6,000원 야 33,000원 있어 지금 이거 그냥 가벼운 마음볼 하나 사도 되겠는데 메인은 당근 빠뜨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아까 내가 뭐가 좋다고 그랬지? 전에 한번 선별을 했잖아요 닌자도랑 이거 닌자도랑 소금 가진 녀석한테 주면은 공예가 막 두 개씩 올라가는 거네 닌자도랑 소금 둘 다 있네 있냐? 닌자도 하나 소금 없고 소금 하나 너는 고 너는 타코가 낮아서 이거 껴야 돼 어 3짜리 껴야 돼 데미지를 보고 쓰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애는 뭐 굳이 바꿔줄 필요 없어 같고 너는 너가 가장 가망이 있는데? 소금 두 개야? 그리고 왔다 찾아봤는데 이 녀석의 이제 소금이 민첩 가는 걸로 원래 이제 인낸스드 이전 버전에서는 최종 보스를 최종 보스전 이전에 잡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럼 진행이 막힌다고 합니다 뭐 인낸스드 하시는 분들은 막혀 있다고 해요 사실 필요없어 어 엔드로피 이게 난 쓸모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독피에는 면역인 애들이 많기 때문에 쿤데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근데 그거 바꿔줘봤자 어차피 플러스 2네요 전용템이야 200원이라네 그래도 야 너 진짜 이렇게 팔거 없어 나 이제 살게 없어 비올더권 사야돼 진짜 직말로 신성주문 더 암기 가능 맘에 안들어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이건 플러스 2 치고는 근데 플러스 3 짜리에서 고르는게 낫기지 그래도 그리고 너무 약해 어 나를 만족시킬만한 무기는 없어 지금 음 굳이 얘기하자면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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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를 만족시킬만한 무기는 없어 지금 조리를 단검을 사서 줄까? 그 녀석한테? 성직자한테? 아 근데 걔 너무 좀 애매해 능력 지금 내가 걔를 강하게 키워줄만은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가죠 돈이 있으면 쓰고 싶어지는 사람의 마음 다음 목표는 이제 무한무한의교단 일단 이거 먼저 하러 가겠습니다 하던거 해야죠 갑니다 자 흠 자 하수도로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가라는 뜻이었죠? 퀘스트가 무한의교단을 조사하고 파괴하라 치료를 제공할 것이며 물품 제공할 것이며 사원의 지하에 있으며 어 하수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아마 오래된 홍로겠죠? 어 이거겠죠? 캘돈이 여기서 이제 이벤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헥사트랑 싸울 것 같으니까 가겠습니다 헥사트가 지금 퀘스트가 끝나서 난 별로 이제 데려가다니고 싶진 않은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지금 헥 도적이 지금 없는 관계로 어 요시모는 듀얼클래스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좀 더 좀 데리고 다니자고 아니면 이렇게 할까? 아 요시모가 레벨이 안되서 안돼 어 내가 괜히 바꿨어 듀얼클래스 괜히 했어 요시모로 데리고 다니다가 어 캘돈까지 합류를 해서 고민되는데? 어 얘를 빼고 캘돈이랑 요시모는 거죠 도적 대체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 넌 많이 봤잖아 키자마자 어 오늘 키자마자 오늘 여기 보다는 아 오늘 맞지 지금 솔직히 일요일이 새벽이거든요 키자마자 빼서 미안한데 꺼져야겠다 야 안되겠다 너 아이템 팔았는데 나 음 가서 교체합시다 자 요시모 다시 동료가 돼줘야겠어 자 헤어달라스를 헤어달라스란다 아 너무 헷갈려 이름 얘 얘가 너무 여자이름 같아 일단 니 아이템을 빼서 어 요시모한테 옮겨주고요 어 그리고 캘돈까지 들어가면은 근접이 좀 많네 아 솔직히 개 요시모가 듀얼클래스를 했기 때문에 얘보다 근접 훨씬 세지 단순하게 함정도 세고 헥스테에 부적 어 장갑이랑 밤의 선물 아이 전신갑주 괜히 하나 팔았네 하나 갖고 있으면은 꼈을텐데 충각 함정찾기 요거 요거 이제 됐죠 이제 아이템 없죠 빠져야겠다 야 안되겠다 야 가라 지금까지 많이 만났잖아 필요이상으로 어 별로 나한테 유감인게 없나 말을 안걸어 안녕 카브리나가 어떻게 됐어 카브리나가 어떻게 됐어 마침내 자유구나 마침내 자유구나 엘이 제거 안했어 너 너 어 돌아가네요 어 너 왜 나 따라오는 어 이름 내 제거 안했어? 제거했잖아 어 제거 안했구나 바본가 어 그러려구 나중에 보자 어디서 있는지 얘기도 안해 헥사트는 다시 그 무덤으로 가나봐 지가 있었던 무덤 저 묘지에 있나 그냥 그냥 가버리는데 됐어 어차피 헥사트는 다시 볼일 없구요 요시모 데려갑시다 일단 자네가 그리웠네 요시모에는 이제 반전의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그거 언급을 계속 안했다고 댓글에서 계속 이제 스포하는 분들 계시는데 다 뺀 때렸습니다 나도 알아요 이거 나중에 이제 스토리 진행하다가 보게 될 거니까 이렇게 나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참 어우 어찌나 난리들인지 진짜 짜증나서 자 이제 5만 모으고 아 이거 좀 많이 남았는데 함정을 지금 볼 수 있는 데가 없어 아예 음 시청자율이 왜 이렇게 적어졌냐구요 원래 이제 마블 스카이림만 해야지 시청자 수가 늘어납니다 다른 거 하면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래도 이 발러스 게이트 조회수가 꽤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나름 지금 여기 있을 데가 아닌데 일단은 좀 판매할 거 팔자 얼음가루 이런 거 안 쓰잖아 무적도 안 쓸 거야 좋은 거 지금 안 쓰고 가속도 안 쓸 거고요 해석지 안 쓸 거고요 너가 무슨 아이템 쓰더라 장검 플러스 5야 쌍수 두 개 야 너도 끝내주게 쓰네 장검 좀 애매한데 나 장검 지금 없는데 들고 있는 거 있냐 없네 아예 여기다 활 다 버려 활은 왜 들고 있는 거야 전에 완전 손절하려고 다 갖다 버렸었는데 여기서 이게 또 책 잡히네 안 쓰는 반지 그냥 넣어버리고 함정찾기 누가 쓸 건데 니가 써야지 이거 넣어버려 안 쓸 거잖아 그냥 넣어버리고 뚜껑 하나 아 전사니까 그냥 이거 줘야 되나 평화의 선물 평화의 선물 주고 장검료 플러스 2짜리랑 또 하나 있을 거야 어 올라가면은 소검이야 이거? 아 참 장검이 하나가 비네 돈이 썩어 나게 많아서 하나 맞춰줘도 될 거 같긴 한데 소검 아이템 맞추는데 편집 잘라보면서 느꼈는데 아이템 맞추는데 시간이 더 들어가 아이템 맞추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반이야 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누구 줘야 되냐 뚜껑 없지 야 너 너무 없다 야 아무것도 없네 쟤는 그냥 얘 일단은 입혀주고요 야 너는 그거 보호의 망토도 껴야겠다 야 따로 망토 없니? 내가 여분이 하나 있을 텐데 그것도 그냥 갖다 팔았나? 메가리 없이? 이거를 니 전용으로 주자 이게 더 세겠지 밤에 저거보다 아 못 끼네 지금 뭐 뭐야 쟤는 이 까빠는 대체 누구 끼라는 거야? 일단은 하나 들고 어 타코 괜찮게 보증되죠 굉장히 괜찮죠 전사는 전사다 비록 9레벨이지만 일단 그러면은 졸로부안 다시 가서 거미는 한번 확인하고 바로 켈돈 영입해서 나가겠습니다 켈돈 영입하면 전사만 넷이죠? 엄청 세겠죠? 얘는 둘 얘는 쌍검 쌍검인데 전사가 아니지 솔직히 쓰레기지 에드윈 느리고요 육척봉 아 장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장검 아 장검까지만 구할까? 아 너무 이거 이거 내가 판거라도 좀 줘봐 전진판금 값 좀 7,000원 엔드로피 어 장검일 장검일 일단 하나 구하고 어 장검을 내가 다 팔아버렸나봐 어디 팔은 기억 안나니까 다시 그 그곳으로 가서 그곳 그곳으로 가서 장검 구하고 갓바는 갓바도 구해야되는데 갓바 그냥 여기 있는거 살까? 여기 있는거 사자 여기 있는거 산 다음에 또 뭐 필요해? 필요한거 또 있나? 반지도 구해야지 왕의 반지 구하고 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일단 가죠 당장은 얘를 쓸거니까 요시모를 음 갓바 내가 판거 다시 돈 내놔봐 제일 비싼게 제일 세겠지 뭐 7,000원 이게 제일 세겠다 야 괜히 팔았어 어우 좋아요 이건 넣어놔 혹시 모르니까 넣어놔 넣어놔 가자 요시모는 원래 딜이 나왔던 애기 때문에 아마 잘 싸워줄거라고 믿습니다 레벨 때가 좀 밀리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자이로도 팔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이로도 팔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말이 맞냐 짜증나게 조만간에 손절해야겠다 야 빨리 가서 어 뭐 가는 경로는 편집할거기 때문에 참 아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빨리 이제 구매하도록 하죠 갑시다 갑바 갑바 때문에 왕들에 만진 필요 없고 갑바에 이제 방어효과가 있으니까 못 끼죠 그런거로 발돌안의 검 사하구요 아 이것도 아예 가져가고 싶은데 어 이거를 세워놓고 그 비홀더 잡을 때 얘한테 얘만 보내면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고 싶긴 한데 일단은 돈이 없는 관계로 아 이거 이거라도 팔까? 어때 무적의 물약 솔직히 안쓸거잖아 어 돈 딱 되네 이것도 사 있으면 좋으니까 저 방패는 일단 넣어두고 그쵸 지금 쓰면은 힘이 떨어져서 너무 문제가 있죠 여기와봐 일단 넣어두구요 검을 요시모한테 주고 출발하겠으면 14원밖에 없어요 지금 요시모 능력좀 볼까? 하핳 생각보다 많이 약한데? 6.. 6이랑 10이라고? 6이 그러게 약한 수치는 아니지 얘가 지금 많이 세져서 그렇지 둘이 6이랑 10 어 너는 이 앞손이 요시모 반대손 보다 타코 높네 은근히 갠춘한거 아니야 데미지 자 그러면 이제 켤돈 자 도착했고 켤돈 내려갑니다 검을 빌려주세요 어휴 야 켤돈보다 요시모가 아 당연히 많겠구나 좀 다루기 번거로운데 켤돈을 뒤로 빼놓죠 어 어 아니면 아예 이렇게 해놓고 켤돈은 자유행동이 있으니까 어 얘가 너가 뒤에 있다가 애매할때 뒤에서 합류하고 어그로 안 끌릴때 합류해서 싸워주구요 방호도를 좀 볼까 어 켤돈 방호도가 별로 안 높네 어 이거 0이고 어 이것도 0이고 방호력이 왜이렇게 안 높냐 양손금 쓰고 있구요 체력이 많으니까 어 그리고 타코 7 그렇게 세지도 않다 야 자 갑시다 그러면은 이동하죠 어 자 도착했구요 어 자 갑시다 통로로 드디어 간다 꽤 멤버 세졌어 근접 많아 나 꿀릴거 없어 응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거 끼는건 좀 아니야 어 지금 둘 중 누구 줘야돼 너 주는게 낫겠지 너가 자유행동이 있으니까 어 너가 이제 공격을 회피하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더 세겠지 그 일반 투구는 좀 오바야 어 너가 이거를 끼고 아니면 너한테 이온스톤을 줄까 니가 그냥 끼고 어 어 근데 디자인 되게 예쁜데 기사가 많아서 그런지 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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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옥으로 하자 체력 회복해서 뭐해 현옥 투구로 줍시다 그리고 체력 회복은 니가 갖고 있잖아 뺏으면 안되지 가죠 현옥 투구 두기를 잘했네 우주 맵피스 아 시작하자마자 바로 빅년매이고 하는거야? 음 좋아 잘했어 이런 아자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혼자만 누워있어 아 지금 요시모가 듀얼클래스라서 아직 바운드헌터가 안풀렸기 때문에 못 엽니다 힘으로 열어야죠 힘은 지금 너가 제일 세지 아 이거 함정 제거 안하면 힘든데 함정 많은데 여기 함정 제거를 계속 안하고 플레이했던 나기 때문에 알 수 있거든요 여기 조금 위험하거든요 이런건 아그로깡그로 밀겠습니다 원래 내 스타일로 갑니다 함정을 다 몸으로 느끼면서 갔기 때문에 나 그런거 좋아하거든요 만든 성의가 있지 보지도 않고 깨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원래 성격이 아 나 기억났어 어 이쪽으로 가면 무한교단 있을겁니다 이쪽이었나 쭉 가면은 아 극혐이죠 음 뭔가 밟았는데 이미 밟은건 어쩔수없어 그쵸? 가속써 일단은 밟아버린건 어쩔수없어 그건 이제 미련을 버리고 방어도 찍고 너가 좀 할게 없다 야 감속 걸어서 하라 야 그 가속 감속 조합은 좋긴 하다 강력인데 네 자 각자 이제 살 길을 모색해보자고 딱히 뭐 없네 방어할거 아니잖아 공격할거잖아 아 아 왜이래 갑자기 됐죠? 아예 화신쓰자 좋아요 거미줄이네 이거는 켈돈이 활약할때가 왔죠? 켈돈 잘해야된다 어 근접이 많아서 어 괜찮을거야 거미줄 나만 당하는것도 아니고 뭐 너가 좀 빠지 빠져져야되는데 야 이거 너무 쳐맞는거 아니냐? 거미줄에 아이씨 매끄럽게 한번에 가자좀 이런거 하지말고 왜이렇게 날 엿 엿을 못매겨서 안다니냐 이 게임은 따라와 피파람 불고 신났죠 아주 그냥 켈돈이 가서 어 끌어 끌어 너가 해야돼 자유행동있는 너가 가야돼 이거 은근 편하다 야 어 거미줄 후열에도 합류 못하지 이러면 너가 감속 너가 가속 너가 방어력 올려주고 아 완벽한 조합이다 완벽하다 야 난 빨라지고 아냐야야야 흫 못살겠다 못살겠어 싸울 수 있는 놈만가 켈돈이랑 거미대검 있어야 된다니까 가속 감속 가속 감속 플러스 방어력 상승 상황에 따라서 이제 속성 내성까지 줄 수 있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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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삭 빨리 때려 그렇지 너 너무 느리다 야 거미줄 풀린 다음에 가죠 진짜 이거 공기로 안풀리지 당연히 안풀리겠지만 써보지마 구질구질해 그렇지 풀렸다 줌은 풀렸구요 보석을 뭐 뭐 배울 수 있는 녀석 있어? 아 나중에 갑시다 야 에드윈 쫓아올 땐 못쫓아오더니 갈드 되게 잘 따라간다 어 이거 켈돈한테 투명화 줘서 재고용으로 써도 괜찮겠는데 이거 함정 있었을 겁니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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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줘 열어줘 야야 혼자서는 안 돼 혼자서는 안 돼 뭐 어떻게 열었지 기억 안나는데 쟤 죽여야 열리나? 야 아주 그냥 무협지가 따로 없구만 야 너 이거 해제 안되냐? 구름을 내가 썼냐? 아 이놈이 없구나 애초에 구름 기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시점에서 의미가 없겠구나 돌려보면 기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돌려 그럼 좀 그렇지 나가수 있냐? 아 못나가냐? 이러면 도움을 줘야지 일단은 가속에 상위 기술을 걸고 아 가속을 걸자 감속 감속을 걸자 감속을 걸고 가속이랑 감속 헷갈리네 감속 걸고 일단 때리고 그렇지 아 아 왜 기어 들어가 아 이 게임 20년 전에 나온 겁니다 아 19년만에 후속작이 나온다고 해서 1편부터 달리고 있습니다 2편째에요 뭐야 아 저기 끝나야지 내가 아 됐다 끝났나보다 하아 귀찮게 만들었어 게임 이게 어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이에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다 그러면 있다고 할 만한데 솔직히 좋게 봐줘서 인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게임을 잘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흥하지 못했죠 2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게임 문화가 발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음 얘네가 이제 교단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남지 못한다면 안 더 배우길 원한다 아티팩트를 회수해줘 라고 얘기를 하죠 제한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가을의 열쇠 네 이 일이 비올더나 그의 신묵되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린 정말 까다로운 일을 맡게 된 거다 라고 합니다 되게 설명 잘해주죠 정말 친절한 녀석이야 약간 그 미드에서 보면은 약간 코미디 미드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 친구로 나오는 동행인 같애 들러리 쌤 왜 이렇게 안 드냐 마음에 들어 에너지 흡수 당했네 이렇게 에너지 흡수를 당해도 이 하급 회복을 써서 아 이놈앤거지 아 맞다 맞다 아 이놈앤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됐어 그냥 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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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약간 이제 아티팩트 회수하면 되죠 여기 굉장히 성가시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됩니다 굉장히 성가시하면 무기하다 이렇게 그렇죠? 뭐 걸린거냐 지금 에너지 흡수 걸린거야 아 이정도면 빼주셨어 아마 여기 함정이고 여기 함정이었을겁니다 사사르 하아 난 신을 위해 지팡이를 대시러 왔어 음 엄청난 힘을 지는 아티팩트야 뭘 알고 있는거야 내가 보지않는 고의사제였을때 발견을 했는데 너무 강력해서 신들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뭐한거냐 그러면 아래 내려가서 유물을 대체해주겠소 로드 탈수있도록 해보겠소 석관을 열지 마시오 여기 석관에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강력한 녀석이 나옵니다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진 적이 나오기 때문에 긴장 좀 하고 가야되거든요 여기서는 나 예전에 켄사이 소울풀할때 진짜 힘들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 잠가놨네 똑똑한 놈들 오늘은 봐주겠네 소매치기밖에 안되 이 녀석 소매치기밖에 안되고 지금 이거 저거 해결하면 여기서 나오거든요 소울풀할때는 이제 미롤하고 일정시간동안 멤버에서 이제 아웃시키는 기술이 있는데 그거 맞아도 게임오버가 돼서 진짜 힘들게 깼는데 이번엔 준비가 됐어 이거는 니가 가야돼 얘는 써야되니까 얘는 돌파 써야되니까 얘는 남아야되고 아 인퀴시터가 있지 근데 이거 18레벨까지 삭제해도 안될텐데 그냥 돌파쓰는게 나을거야? 오히려 인퀴시터 랩이 너무나지니까 얘가 더 나을겁니다 에드윈이 얘가 가야지 지금 붕 뜬 놈이 너가 가서 대화를 해야되고 벌레는 100% 써야죠 주문 실패를 걸어야되니까 아... 버프 지금 걸어도 의미가 없죠 내가 이제 인퀴시터 해제까지 쓸거기 때문에 그런거로 바로 가자 나왔는데 일단 인퀴시터 해제는 0이고 돌파도 1이에요 베크나 로브 때문에 일단 봐 말 걸건데 말 걸고 쓰자 어 일단 너는 걸어놔 미리 시전해놔 이거 굉장히 귀찮은 게임입니다 일단은 벌레 걸구요 바로 화내죠 킹각스 패배했을 때 예정된 것이다 나 왜 방송하면 옆으로 가있지 적대 됐죠 일단은 인퀴시터 해제로 같이 풀리니까 쓸 필요가 없고 우리 쪽은 얘가 아마 이제 위상이었나 유도였나 자기의 분신을 소환하고 자신은 그 분신이 죽기 전까지는 무적 상태가 되는 기술을 쓸거에요 인식이 안되는 기술을 분신을 죽인 다음에 죽여야되는데 일단 해제를 쓰고 분신을 죽이고 시간 해제가 문제인데 어 즉사 기술도 있기 때문에 아마 미로 쓴 다음에 즉사기 때문에 첫번째 해제해서 쓸지는 모르겠는데 화염주항을 입혀둘걸 화염기술을 쓰는데 까먹고 있었다 어차피 인퀴시터 써도 안되는구나 돌파 쓰고 너는 솔직히 할거 없지 어 얘는 지금 단계에서 너무 티어가 낮아서 아무것도 안 통하거든요 가속을 걸어줘라 그거밖에 없다니 이거 할거 요시모도 할거 없구요 요시모 때려야죠 됐다 준비 완료 앗 철축 좀 빨랐냐 벌레 썼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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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걸지마 버프 걸지마 때려 때려 악마 소환할거 같기 때문에 상위 악마 소환하거든요 빨리 죽여야됩니다 잡으면은 활성화가 아직 안됐냐? 한번더 해제해 아 이거 이거 투명 아닌데 이거 인식이 저거 잡은 다음 인식인데 이거 투명까지 써줘야되나? 1이니까 바로 쓸테고 시험 늘어갔죠 벌레가 지금 안 통했잖아 제가 내성굴림이 된거죠 이게 상위 감속이니까 이걸 쓰고 이 녀석으로 다른 머브를 써야되는데 요도 써야지 어 일단은 썩고 요도 쓰고 요도도 1이죠 베크나 로브 때문에 그리고 하하 불안한데 이거 힘써 힘쓰라 그러고 자 앞에 때리자고 아 또 썼어? 아 이건 오바지 이거는 선 넘지 두번 연속 쓰는게 어딨어 야 시간정지도 안쓰네? 아 요도 써야되는데 6초 됐냐? 아 요도가 요도 많이 갖고서 다행이다 참 아 이거 랜덤게임인데 이거 아 기절 자유행동 쓸 수 있는 애가 없죠 지금 감속이나 걸어라 아 큰일났네 시간주면 안되는데 잠깐만 부식 공황 공황 공황이야 공황 못 어우 너무 다들 다 걸렸어 기절을 한꺼번에 딜이 들어가긴 했는데 아직 안되거든요 지금 얘가 기절 걸린게 너무 크다 얘를 내가 빼놨어야 되는데 지금껏 다 걸렸어 지금 졌어 이렇게 하고 졌어 아 여기는 이제 쉐도우들 막 나오는 함정있는 방인데 이렇게 해서도 질정도면 안되는데 어 이러면은 옛날에 하듯이 해야되거든요 어 상태이상 걸리니까 켈돈도 이제 자유행동이 있지만 아웃이 됩니다 기술을 맞으면 도망다니면서 해야되 어 그렇게 하면 너무 좀 그렇지 솔직히 인간적으로 반칙인데 자리가 좁아서 뭐 딱히 활약할 공간도 안나오고 이러면은 아웃 패스를 쓰지 말고 그냥 아예 그냥 힘으로 다 찍어 눌러야겠다 축복 쓰고 아 게임 이상하게 됐는데 이런거 의도한게 아니었는데 얘는 빠져야죠 어 얘는 지금 근접을 때리는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죠 블루 보호를 적색 방패를 쓰기 때문에 켈돈은 이제 진실을 누른 용도로 쓰고 버프 걸고 너 미리 가속 걸어놔 걸고 너는 아껴놓고 얘는 돌파 써야되니까 아껴놓고 얘도 벌레 써야되니까 아껴두고 지금 지금 괜찮죠 지금 여기까지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런 dps는 더 나오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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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일로 나와 여기서 아니야 그거 쓸 거니까 지금은 얘를 쓸 필요가 없고 어 너가 돌파를 써야되 일단 돌파는 많으니까 써야되고 아 이상한거 걸지마 지금 다 걸고 걸어놨어 때려 극딜이야 너도 너도 때려 군신 이거 좀 줄여놓죠 어 이번 싸움만큼은 너무 거슬리네요 어 일단 이거를 죽인 다음에 감지를 해야되게 되면 죽이구요 어 죽였구요 감지하구요 다음 거 쓰기 전에 두 번까지 썼었던 거 같은데 일단은 바로 쓰진 않을 거야 설마 바로 쓰겠어 일단 이거 쓰고 이게 어 아 수고하세요 하이어빌리티로 이제 난사를 하는건데 하핳 쓸텐데 그럼 하이어빌리티면은 상급저주 써 그냥 어 일단 걸어놔 하아 너무 헬인데 상급저주에 감속 걸어 이것도 다 소용이 없는데 이거 향상된 기민 그 뭐지? 엄.. 무슨 엄청난 기미나무를 지금 노딜을 쓰고 있는건데 이름 빼 거슬려 지금 뭔가 뭐 썼죠 돌파 써 돌파 써 지금 써 지금 써 이거 한 번만 뚫으면 한 번에 죽이 있어 이거 리포지션인데 돌파 안 통했구요? 군림한거지? 돌파가 안 통했으니까 니가 써야지 어 레벨 때문에 안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넌 빠져야되고 뭔가 썼어 지금 시간 정지했다 어 이거 재개 됐죠 지금 움직이고 있어 혼자 어 시간 멈췄죠 기절 캘돈 진실된 시야 캘돈 진실된 시야는 필요가 도박힘 묘시보 괜찮네 때릴 수 있는 녀석들은 남았네 아이씨 아아 이씨 죽음내성 아 벤시통국 야 얘 너무 상임원만 쓰는데 얘? 이 정도야? 와아 너무 쎄다 진짜 미로 흫 흫 와아 너무 쎈거 아냐? 안 통해 긁은 다음에 때려서 적대를 만들고 어 어? 잘 찍었다 생각보다 훨씬 여기 뒀어 어어어 아깝다 야이씨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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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진짜 선팡 필승이야? 아 이거 좀 오반데 이거 너무 매가리 없는데 이러면은 이거 뭐하니 이 중요한 타이밍에 효과 없으면 안 돼 돌파해 절이 없어 돌파가 안 돼 오오야 미쳤어 랜덤 게임이야 진짜 전략같은게 하나도 필요가 없어 그냥 기도하면 돼 22,000 먹었습니다 22,000 꼬리 22,000겹칠 쪼개서 노나먹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줬나? 얘를 세마리 잡으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황금팔다리야 맞아맞아맞아 이거 나왔어 킹각스의 몸이 나와야돼 하아 개힘들게 잡았어 리얼로다가 진짜 지금까지 지금 가장 강했다 가라 허상 가라 허상 이거 함정 밟아줘야돼 허상이 야 레벨 드레인 당한 상태에서 허상 쓰면 레벨이 더 낮아지죠 전기 보호 써 너 아니냐? 전기 완전 보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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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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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드레인 맞아줄러서 보내고 안 통하죠? 왜 아무것도 안 나오냐? 원래 여기서 나오는데? 어 여기서 좀 나오는데? 저장! 오케이 아 근데 했을거에요 아마 저장 했습니다 잡고 이게 빠른 저장이 Q만 누르면 돼서 티가 안 나는 것 뿐이지 어우 되게 깔끔하게 넘어갔다 의외로 아 이정도는 뭐 볼 것도 없지 야 니치 잡았는데 알아 잡어 주인공 빼 이쪽 길이었죠 아 잡아와서 뭐하는거야 이런거는 이제 알아서 해야지 언데드 속박 펼기 손길 킹각스의 반지는 굉장히 좋은거라서 먹고 싶기 때문에 텐서 변신 텐서 변신 텐서 변신 한번 써볼까? 음 스태프중에 굉장히 좋은게 있기 때문에 텐서 변신을 줘서 얘도 전사를 만들어버려? 스태프가 먹어서 아 야 아 쉽게 쉽게 갈라니까 또 요렇게 귀찮게 하네 그렇지 해제 네 일단 경험치 먹어주고요 좋아요 야 달달하다 너 꺼 이거 꺼져야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미묘하게 세긴 한데 데미지적으로다가 마흡도 지금 다재다능하는 녀석이긴 한데 뇌취향이 아냐 나는 저는 우직한거 좋아하거든요 복합적인 녀석 별로 안좋아합니다 게임 복합적인 필요는 없는거 같애 그냥 딱 두명 두가지 기술 가진 녀석이 있으면은 편한거 같애 질병 주문에 나왔네요 누가 맞았어 공격적건무 능력이죠 잘싸우죠 법북 걸것도 없다 이런애들은 알아서 잡아야되 인간적으로 앞으로 살아나가려면은 능대 언제 소환했냐 잘싸운다 자동 AI 스크립트 에이비인가 지팡에 내놔봐 이것도 그냥 먹는게 아니여 아 맞아맞아맞아 뭐해 아 뭐해 맞아 여기서 비올도 나왔던거 같애 야 방패 잘살았다 진짜 잘살았다 나 나 솔직히 기억 안났었는데 그냥 간게임이 귀찮아서 산거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잘산거 같다 일단은 이 게임 소개하는 것도 하니까 보고 먼저 한번 본 다음에 이 함정은 그냥 몸으로 밟아 넘겨 아 이런거 밟아내야 돼 앞에 저기 또 있었나 따로 세이브좀 하자 이거 한번 밟으면 할성 안될거에요 이 함정은 어 그쵸 여기 다리 건너가는거 같습니다 나 이거 어 아닌가 어디 건너갔었는데 어 이거 맞잖아 아 이렇게 건너가는거였구나 다리는 떨어지고 죽음으로 끝난다 나이 나이 아 야 이런거에 막힐 데가 아냐 지금 제발 겸치 되나 얼마 나왔어 겸치 안주네 음 공포같은거 걸릴 녀석이 아니죠 공포 제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풀어줘 그렇지 혼자 안풀렸어 어 생명인가 갑자기 퀴즈를 갚은 퀴즈 뭐야 생명 아 맞췄구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소환하기 위해 이름을 불러라 당신은 그것과 함께 여행하고 홀을 지나왔지만 당신 뒤에 남겨둔다 시간 잠시만 어 맞췄다 야 나 잘 맞추네 불안정하며 끝은 위치를 바꾼다 다리에서 가장 어려운 발표를 선택해라 자 아 맞았다 나 이거 찍었는데 사만경험치 훌륭하죠 어 이제 그냥 가서 그냥 가면 어떻게 되나 보죠 어 나 이거 기억났어요 비율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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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가면은 이렇게 상태이상이 종류별로 다 걸려서 뭐 내가 내성을 걸어서 뭐 막고 이런것도 안됩니다 종류별로 그냥 다 걸기 때문에 개고통 받거든요 근데 이 방패가 있으면은 까봐 야 방패 좋다 야 힘이 떨어지는게 극혐인데 많이 떨어졌죠 이게 있으면은 반사를 해버립니다 이게 있으면은 반사를 해버립니다 어 야 엄청나죠 얘가 경험치 진짜 많이 줘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거 진짜 좋은 방패거든요 이게 페널티가 커서 약간 그렇게 안 느끼실 수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좋댔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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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와 그걸 노리는지 모르겠는데 야야 그거 아니지 미쳤네 진짜 빗장빼기하는거 봐라 야 아우씨 됐어 자 가 잡고 혼자서 할 수 있어 여기서 그냥 때려 좋아 어 거리가 있으면 섀도우가 안나오겠지 내가 먹어야돼 경험치 반사라도 내가 먹냐 아이 한 마리 한 마리 그림장만 섀도우 속박 걸리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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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먹었어 얼마 겸치 얼마 먹었어 겸치 얼마 먹었어 9,000 쪼꼬만게 9,000이에요 큰 것도 있는데 굉장히 쏠쏠하죠 아 이상한거 먹었다 제거해 속박같은거 걸릴 녀석이 아니잖아 자유행동 켈돈 보내 네 아 뭐 속박 걸릴거면 걸리라 그래 나중에 나가서 회복 한번에 해버려야지 야 2,000 자 빨리 다 제거하고 속박된 애들 좀 극혐이긴 하다 그렇지 어휴 전사가 몇 명인데 그냥 두 명 알아 잡죠 언제 잘거냐 그래서 야 요시모가 혼자서 덤벼 티륙 70인 녀석이 다 풀렸네 뭐 걸린거야 능력체 흡수당하고 에너지 흡수당하고 아주 그냥 가지가지 다 걸렸다는거지 아 이거 너무 많다 야 인간적으로 아 씨 겸치도 안주는데 선 넘네 아이템을 주란 말이야 아 이딴거놔주면서 아 이딴거놔주면서 아 아 이딴거놔주면서 아 아 이제 없던가 어 기억 안나는데 아다 아 없다 그러자마자 그냥 죽어버렸네 아이씨 야 니가가 아 킬돔 보내 빨리 아 짜증나 그렇지 팔라든 이런거 내성 잘하지 지금 제거하는 핵서트가 없기 때문에 빨리 얘가 레벨업 되어야 제거하거든요 얼마 안남았습니다 의외로 병든아이 이거 옆에 아무것도 없지 않나 아이템 이거 새벽 칸식였죠 아직 한시간밖에 안지났죠 너 누구냐 아 물좀 떠오고 싶은데 음 쟤는 나한테 신경 안쓴다 그럽니다 어떤 것이지만 말해줘 당신들은 뭔가 거대한 계획이 따르고 있었을거요 신전에서 누구를 모시고 있어 많은 사람도 이름을 잃어버렸어 저주받게 만드시는게 무슨 충성심이 있겠어 영혼 정신과 영혼이 썩어가는 현상이다 아 뭐라고 얘기해야되냐 그러면 아 히키코모리처럼 된다는건가 아 우리의 병은 치료할 수가 없어 실패할거야 설득을 좀 해보죠 대사를 하나도 못들었어 이벤트 대사를 혼자 가버려서 아 나는 소위 지하비공의 수호자들이란 사람들과 만났다 그들은 왜 그 지하에 있는지 무엇을 지키고 이 지키는지도 잊고만 것 같다 나와 말한 사람은 아 내가 무언가 해줄거라고 믿지 않는다 음 정신이 썩어있는거죠 그들은 누군가를 증오할 뿐이었다 아 물좀 떠오고 싶은데 짬이 안나네 일단은 가자 아 아 맞아 이 새끼 있었어 아 아 아 이거 이거 그거야 힐 해주면 돼 아 그랬을겁니다 아마 힐 해주면은 죽었을거에요 안수치료 한번 해주자 안수치료 썼네 하긴 알뜰하게 잘 썼다 그래 칭찬한다 내가 헉 뭔 놈의 마법을 다 썼냐 하나도 안 빼놓고 나가야되잖아 이러면은 힐 없잖아 물약을 못 먹여주기 때문에 어 가자 사랑을 줘 치료해줘 아씨 안통했어 아 저거 저건 안되냐 이거라도 줘 너도 힐있어 아 지금 쏘 있구나 아 죽었냐 힐 해줘 힐 해줘 빨리 힐 해줘 애가 한 대도 안 때리고 그냥 힐 해야되나 AI 끄자 다시 다시 들어가야겠는데 AI 끄고 니가 가서 힐 해줘 어 때리니까 반격 아니네 그냥 때리네 개 9초라서 안될텐데 완치하면 직사할라나 아 몸 댈 줄 몸 대는 놈 따로 둘걸 이거 경상치료 어때 어때 죽었다 화신 화신 도바캠이 이곳을 걷고 있어 너가 걸주자들의 우두머리인가 25만 랍파냐 살짝 애매하게 봤긴 했는데 널 숭배하는 자들이 고통받고 있어 너도 혐오 혐오 당하고 있어 극혐이야 알바 아니고 봉사해야 된다 왜 이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개소리만 하고 있죠 지금 어우 자이라 대사했다 사라진 신의 화신이로군 신도들의 신앙은 혐오로 바뀌었고 지긋지긋한 문명이야 이게 네 종말이냐 나와 함께 할 거야 얘는 그게 낫다네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를 가져가라 그 힘에 죽게 될 것이다 그 도구를 주시오 당신을 돕겠소 그 도구를 주시오 아 잠깐만 씨 버거 걸지마 1집 1집 아 왜 엘... 엘일지가 나와 비홀더 갖고 있는 반쪽과 결합시켜요 비홀더 해치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비홀더는 방피로 해치하면 되죠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내가 그 이... 신도들에게 그 물건을 이곳으로 되돌아와 완전히 파괴할 수 있도록 아 지금 악... 동료 하나도 없죠 아 수윈 있구나 수윈 빼야겠는데 일하나 해야겠는데 내가 완성된 지팡이를 가지고 돌아 잠깐 동안이라도 신도들의 신앙을 고치시킨다면 그 화신인 지팡이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 봉수도 끝날 것이다 음... 일단은 방... 일단 완성시키라는 거죠 잠깐만요 너가 받았을 거 아냐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만드는 거야? 가서 그냥 만들어 오면 되나 내가? 일단 진행해봐 기억 안 나나 다시 왔던 거 같아 내가 헤매서 온 건지 기억 안 나는데 일단 나가보자 이거 아이템... 아이템이냐? 파밍해야지 성스러운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딴 거 밖에 없어? 장난 안 나나 간다 나 도착해 도착해 가자 파티에 도착해 네? 아 이거 나가면 안 되는구나 이거 써야 되는구나 여기서 나 말기 못 알아듣었어 어떻게 쓰는 거야? 여기다 쓰는 건가 같은데 아닌가? 아니 아닌데? 아 뭐하는 거야 나 이제 보면은 ㅋㅋㅋㅋ 돌려줬습니다 가면은 말고는 대사문이 좀 이상한데? 내가 뭔가 거절하는 듯한 대사문인데? 도와준다고 말해야지 그것을 이곳에서 가져가서 약화시키는 것은 당신의 신의 뜻이요 아아 설득합시다 일단은 그 무한 교단으로 가서 이걸 완성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그 입구에 있던 그 리치쪽에 있던 애들한테 말을 걸던가 그랬던 거 같애 혼자 갔다 오면 안 되냐? 다 가야 되냐 이렇게 꼭 바리바리? ㅋㅋㅋㅋㅋ 그냥 싹 갔다 오면 안 돼 그냥 스마트하게? 그냥 스마트하게? 다 끌고 가야 돼 이렇게? 망치 개 쓸모없는 망치죠 판매용이죠? 그냥 플러스2 망치죠 이거 웹 이동하려면 다 같이 와야 되는구나 아 맞아 이런 거 있었구나 힘으로 열면 안 되니? 너의 힘이라면 가능하지 않니? 너의 힘이라면 가능하지 않니? 능치 흡수 당해서 안되냐? 가자 쓰레기들아 하아 야 왜 이렇게 경험치 안 올라가? 아까 많이 먹었잖아 아아 맞다 레벨 드레인 당해서 그렇지? 아 얘는 안 당했잖아 가지고 왔어 구멍 속에 있어 구멍 속에 있어 눈이 멀어있다 바라면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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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레벨 드레인 좀 풀고 오면 안되나? 우주 우주 웹 피트 또 저거 걸었죠 원래 얘 말고 겸치 많이 주는 녀석이 쟨 되는데 걔가 쟨이 안됐네요 지금 다 쓰러지고 난리 났다 아주 그냥 풀어 그만 자 나와 일어나 5천인가 8천인가 주는데 나올텐데 이게 안나오네 일단 일로 가서 하기 전에 어 갔다옵시다 회복하고 오죠 신전가서 자 다시 헬름 신전으로 왔습니다 캐스트 긁기로는 헬름 신전에 오면은 나한테 지원을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어 어 할거 되게 많죠 잠깐만 일단은 수호자 일거에요 어 이 녀석이 줄겁니다 어 어 이거 아닌가? 일리슈음에 금보다 가치가 있다 내가 뭐랄 수 있겠어 하 살레스경을 고용하라 잠깐만 지금 그딴거 할 때가 아니야 나 좀 회복 좀 시켜줘 쓰레기들아 아주 임무에 미쳤어 얘네들은 그래 나 이제 공짜로 해줘줘 그리고 약간 디쉬 해주는거냐 내가 여기 지금 도와주고있어서 해보기나 합시다 개소리하지말고 두루마리랑 똑같냐 아 돈이 없다고? 잠깐만 돈 없어? 아 돈 나 다 썼지 아 얘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 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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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판매할 것도 없잖아 그럼 나 워맨 당장 쓸 만큼만 있으면 돼 아이씨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그 말은 망치좀 사봐 망치좀 사봐 망치도 안사 이거 1500원은 있어야되네 어 그럼 물약이랑 팔고 오자 어이겁네 아 보호의 방투 여부는 여깄네 잠깐만요 니가 갖고 있었어? 아 너놓자 아 하나는 있어야 돼 혹시 모르니까 또 혹시 모르니까 물약이나 팔아 아 물약이 비싼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막 쓰긴 했는데 급해서 저거 굉장히 좋은 물약이거든요 다 팔아 너는 왜 금액이 이따위야? 너는 뭐 장사할 생각 없는거야? 왜 너는 이렇게 싸게 팔아 미쳤어? 매력이 딸려서 그런가? 어 상치물 왜 이렇게 싸 이 좋은게 아까 니가 판거랑 뭐가 달라 똑같은건데 아 쟤가 팔아야지 비싸게 팔리나? 마홉에 대해서 이제 소양 있는 녀석은 비싸게 팔 수 있는건가? 아닌데? 뭐야 이미 이미 팔아서 그런가? 불거인이랑 불거인 일단 팔고 노예 목줄 필요 없잖아 1월짜리인데 필요 없겠지 일단 1600원 됐구요 여부는 못사겠네 이렇게 되면은 빨리 가서 치료하고 옵시다 치료하고 빨리 하숙으로 갑시다 하핳 치료 치료 너는 왜 치료가 안되냐? 어 잠깐만 왜 다 치료가 안돼 아 된거구나 지쳤죠 지금 나 캐스트 아까 뭐 받지 않았나? 아닌가? 착각했나 내가 이딴 거를 이딴 거를 이딴 거를 주고있어 캐스트로 근데 왠지 겸치 잘줄거 같애 아 나 근데 얘 빼야될거 같은데 나 얘 너무 취향에 안맞는데 귀찮은데 좀 겸치만 받아먹고 옆에서 너 캐스트 없잖아 야 솔직히 캐스트가 굉장히 화려했기 때문에 아 됐고 일단은 이동합시다 어 하숙으로 순간이동하죠 편집을 해서 자 소착했습니다 하핳 다 도착했구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아 좀 쉬어야겠다 얘는 지쳐있으니까 1번 2번이 카발리아랑 인키시터가 지쳤는데 쉬어야지 헤어달리스는 좀 나중에 버리는구나 합시다 하핳 버리긴 할건데 아 나 가절러 왔어 가져왔습니다 빨리 완성시켜서 캐스트 깨고 여기 교단도 다 멸망시켜버리죠 지금 뺄까 어 경험치 배분되니까 지금 빼서 요시모 도착스킬 주는게 더 중요한거 같애 지금 당장은 빼자 아 너무 갈대같은 마음인것 같긴 한데 내가 생각해도 하핳 빼빼빼 뭐하러 데리고 다녀 이씨 쓸모없는거 어 뚜껑 좋은거 끼실뿐 제 손절했습니다 생명점의 타코아나보다 낫지 않을까 솔직히 이거 괜찮은편인데 캐 아 일단 니가 갖고 있으라그래 넣어두고 이게 제일 안좋은거 같애 어 너 해제해제하자 진작에 해제할걸 25만 받을때 어 둘다 경험치 꽤 높게 배정돼있죠 32000이 지금 안보이고 있어 잘가시구요 각자 길을 갈때입니다 아 너 여간에 그냥 있겠대요 자기세계로 안가고 아 못가는건가 내가 다 조져버려서 아냐아냐 다시 만납시다 어 가세요 그걸로 가면 안될텐데 됐구요 5인파 됐습니다 가지고 왔어 방금 내가 캘돈꺼를 캔슬해버렸는데 이런 악당 미룰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어 허락할 수 없다 아 죽어 어 겸치 받기 위해서 준거야 어 어 어따가 밑장빼기 한거지 이새끼 잠깐만잠깐잠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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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어 어 아 안사라졌구나 그냥 갖고있다고 얘기만 한거구나 아아아 아 아 내 딘베토리에 있었겠구나 됐어 됐어 야 좋아보이는거 나왔다 허리띠는 별로 없기 때문에 건강 18 야 진짜 좋은거 나왔다 트흫 건강 건강이 없으신 분한테 딱 좋네 지금 건강 없으신 분이거든요 아 건강은 있구나 민첩이 없는거구나 건강이 없으신 분이 돈일칸 아 민첩이 없네 너 아 굳이 줄 필요 없어 이거 내 생각에는 일단 너 뭐 아무것도 안깃고 있잖아 너 그냥 주자 아 나 민첩이 없구나 우둔하다 우둔해 저도 딱히 체력이 올라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 이거 충전능력이네 야 그냥 올려줘도 솔직히 그렇게 좋은것도 아닌데 아 이거지 졸렬하게 나오네 게임 야 버프 걸자 다 쓸어버리자 다 쓸어버리고 그냥 물건 훔쳐가도 됐던걸로 기억을 해요 어 장크 힘싸움 할거니까 일조업이 낫겠죠 선하고 가자 쓸어버려 에드윈도 가서 그냥 칼질해버려 2200 야 6레벨 마블죠 기본으로 자 가라 이거 1대1 이기지? 그정돈 당근이기지 자 이리 올라가서 같이 해줘 흩어져서 가자 둘씩 나누자 전사 많으니까 좋네 이렇게 가니까 사교도 분신 한명을 마치 사람 하나마냥 오 좋아 내려가고 아 이거 너무 못단다 야 너 힘도 꽤 되는 편인데 아 안쓰고 있었구나 깨줘 아 이거 못단다고? 오바야 21이야 얼음거인이야 얼음거인 아이씨 22 22도 못따? 따봐 아 이거 너무 혐의인데 이거 여기서 못 얻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디서 나는지 기억 안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나 떠는건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전사가 많아서 걱정없이 싸우고 있죠 열 수 있는게 없어 어? 열었다 어? 열었다 어 세워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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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여는데? 이게 22의 힘인가? 열어봐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가능한 남자야 아직 안풀렸어 할 수 있어 아직 안풀렸어 할 수 있어 안되는건 안되는구나 어 열었다 안되는건 안되네 이건 됐고 일단 한박 돌자 어 여기서 이거 누르면 됐던가? 기억 안나는데 나? 얻는 법 근데 75,000검실 버릴 순 없어 봐봐 많이 올라갔잖아 야 사교도 500짜리인 주제에 되게 잘 싸운다 지팡이 들고 켈돌한테 상처 기스냈잖아 주저도 모르고 이거 힘으로 따면은 경험치가 안들어온다 나와 너 혼자 가서 가져와 치타바리잖아 잡아 이거라도 돌지말고 이런걸 열어야 된단 말이야 아아 도움이 안되요 하여간 어떻게 얹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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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일단 타겟팅은 얘야 어 타겟팅 이거 맞으면 그냥 죽어요 계속 계속 맞으면 그냥 계속 죽는거에요 발도라 어디서 못 때리는거 아쉽지만 살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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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존나게 때리는거야 야 마법해제 그냥 니가 써버려 비울드 대면 대면 얼마 되겠어 헉 야 한방에 죽었어 아비달집 막을거야 에이 이거 세이브 안됐다고요? 개오바에요 아 됐어 가자 아 아 아 아 앤가봐 어 눈은 멀어있다 아 저렇게 가는거구나 왜왜왜왜이래 이거 아 이리 가는거구나 아 다행이다 기적적이다 이거는 신의 인도야 참 나 기적견이기 때문에 받은 행운이야 솔직히 나 이거 못갤뻔했네 우연이네 진짜 나 그냥 갈라그랬는데 캣도 법을 못받았지 아 비교한 녀석 꼭 혼자 하면 못받아요 뭐해 빨리잡아 여어 잘 붙은다 여어 하여튼 할거 없으면 화민이나 해 아 저기 좀 많네 아 나 기억날거 같애 여기 조금 힘들어 나 이거 처음에 힘들게 깼는데 여기 은근히 쎄거든요 여기 뭐 특별히 뭐 엄청난 상태에서 한거는게 아닌데 약간 레벨링도 높고 활쓰는 활쓰는 애가 쎘어 이번에 건방이 있으니까 문제없겠죠 솔직히 말해서 감속도 있고 가속도 있고 뭐 잡어 뭐해 안 때리고 아 여기 꺼놨구나 어차피 멍청하더라 좀 좋아 저기로 가면은 보스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얘네부터 잡어 이거 쟨 될거에요 아마 내 기억에 맞다면은 겸치를 계속 먹을 수가 있는거죠 어어 야 달달한데 벌써 5천먹었네 만이천만 먹어도 다음에 레벨업하고 야 야 야 야 잠깐만 요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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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쉬어야 돼 요시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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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죽이고 생각해 지금 질병 치료할 수 있는 애가 없어 됐다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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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12천 12천 이러면은 다 먹으면 감속맥이구 아야 이러지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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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70번 가자 나가는게 있냐 불신의 나라 여기가 위로가서 아래로가서 똑같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약간 차이가 나지 가자 다 걸렸지 이번에는 어 위구나 떠나 주시오 먹이의 냄새 우릴 미치게 하오 태살이 내 이름이야 착해지기 위해 문명하 문명하 스스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레이트 피더를 만나고 싶소 다리 건너있어 아까 그 길이죠 일단 잡자야 버프도 없는 나약한 것들이 건방지게 지금 공격을 해? 주제를 모르는구만 해치워줘 빨리 에스윈 왜 이렇게 혼자 나대 나댈 짬이 아닌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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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하면은 못입지 않나?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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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서 할게 구울의 군주 애부터 죽여 다이라한테 가잖아 너가 공해가 4개네 왜 이렇게 높냐 왜 저렇게 높냐 쟤 공해 아 무기 때문인가? 아닌데? 무기 때문인가 없는데 에스윈 하얀마살 필요없죠? 굳이 불데미지 필요한 경우가 트롤 정도인데 뭐 지금은 트롤이야 도끼로 죽이면 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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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얘 얘 여기 공수가 되게 아팠어 어 일단 걸어 애매하게 걸린 것 같은데 조금 많이 애매하게 걸린 것 같은데 벌레라도 던져라 여기 애들 좀 쎄 가서 걸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금방 들어와 버렸다 버프 하나도 안 걸고 들어왔는데 에 이거는 좀 카이팅 좀 할까 그러면은? 뭐처럼인데? 이거 이동하여 이동해 나오거든요 연구 한번 뿌려 그렇지 돌려 얘는 얘는 잡아 알아서 어 얘는 나를 죽이고 살을 구멍이 있냐 이거? 지팡이로 쓰자 하나밖에 등록 안 해놨기 때문에 어우야 빠르죠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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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맞춰서져 지금 대사님 죽이자 우리 파티에 비빌 정도는 아니지 제야물 시체들도 맷두기 때는 가차 없죠 홍수 잡고요 캐스트먼 잡아라 그렇지 예전에 캔살이 할 때 얘가 쏴서 이거 한 대 맞고 거의 빈스 상태 돼가지고 내가 도망다녔거든요 안되지 밸런스 조합이야 고작 4천짜리한테 맞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다니 이게? 좀 실망인데 야아 실망 아니야 야 딱 나왔어 대박 야 야 1티어 됐어 안녕하세요 힘 19에 민첩 18에 건강 17 야아 이거 박압하겠는데 방어도 마이너 7 아 4 야 갑자기 떡상했는데? 제대로인데? 그 저정돈 돼야지 인기지트하지 너무 쉽게 깼다 야 어려운 맵인데 나름 법사 없으면 이런 조합에는 쥐약이지 진짜 힘싸움에 강한 조합인데 이 조합이 버프를 안 걸어도 쎄 조합의 이 차이 조합의 이 차이 때문에 DLC에선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스도 그렇고 보스들이 이 조합이 DLC에는 굉장히 쎄 겁니다 아마도 내가 이렇게 싸우는 거 자체를 좋아하기 땜 이렇게 투닥투닥 해야지 20년 전 게임은 이 맛에 하는 거지 우리 댕댕이 왜 이렇게 짓냐 야 또 이 또 걸렸어? 아이 씨 나약한 놈들 아 왜 이렇게 지소지해? 잠깐만 간식 좀 해고 오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지소지해? 잠깐이었으니까 잠깐이었으니까 드럽죠 딱 봐도 디자인이 이거 아마 길이 그쵸 여기 뚫려 있죠 나 처음에 이거 보고 이거가 뭐 어떻게 하는건줄 알고 오버마인드 같은건줄 알고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정새리가 뒤에 길이 있었어요 여기 비홀드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홀드 해야죠 왕패 비홀드의 밭이기 때문에 여기서 겸치를 진짜 완전 빨아먹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보낸 거거든요 그게 혼자 다 잡아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허상 정도는 써줘도 되지 않을까 허상을 얘한테 쓰기 아냐 아냐 그냥 그냥 허상 보내 사실 제가 이제 어그로 끌린 상태에서 그냥 보내도 되는데 가끔 타겟팅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철두철미하게 갑니다 여기는 이제 대기를 하게 되면은 비홀드가 나와요 겸치 어마무시하게 많이 주는 굉장히 특이하죠 빨리 나와봐 여기 막 안 나오다가 한 번에 몰려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반사방패 앞에서는 의미가 없죠 옛날에 켄사이 소울풀할때 방패를 못뜨니까 얼마나 끔찍했는데 상상이 가십니까 방패를 못뜨기 때문에 켄사이는 나 이거 진짜 무슨 레이싱게임 하듯이 코너 틀어가지고 하나 끌고와가지고 아주 이 틈에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런데 있으면은 하나만 딱 끌고와서 시야 가려질 때 극딜 넣어서 하나 죽이고 삥 돌아가가지고 멀리 또 끌고와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딸피 됐는데? 아 지금 드루이드입니다 아 멤버 바꿨어요 안오면을 뺐습니다 이동면을 뺐기 때문에 그리닉이 빠졌어요 멤버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잡았었는데 야 좀 쌓아봐 이렇게 편한걸 말이야 이거 DLC 방패 아니야 그럼 원래는 이렇게 꽤 약간 이제 짜증나게 만든거네 일부러 근데 어 요시모 레벨업 이제 1업만 더하면은 너로 이제 함정 찾으면 된다 소속들도 하고 그냥 기대하는게 많아 솔직히 함정찾기 125면은 헥서트가 180일 때 지금 못찾았죠 이거는 이래서 찾을 것 같고 어 너가 찾아줘야 될 것 같고 함정해제는 함샷기를 넣어두자 돌보호는 빼? 돌보호는 나중에 다른 스킬로도 상위 스킬로도 변제되니까 빼고 도구하나에 타코 감소 무난한데 그럼 이제 타코 다 한자리쑤 오면 괜찮죠 점심 많이 먹었다 야 여기가 진짜 굉장히 맘에 들어 네 가면 안되죠? 여기서 먹을게 있을거에요 여기 내부에는 비올드가 없던가? 어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고 다른 데는 없었는데 여기 없죠 여기서 약간 좋은거 하나 나왔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 양자 카발리어로 했습니다 중앙에 좀 많았나? 아 왜이렇게 안돼 안돼 다 먹을거야 경험치 다 내놔 다 그냥 경험치 주는 박스야 지금 이 방패 앞에서는 발더란 방패 앞에서는 그쵸 경험치 주는 박스야 나 그냥 야야야야 잠깐만 왜 니가 갔어 정신 안차리지 또 하하 참 얘를 보내라고 아 이거 가지 말고 여기부터 가자 한 번에 다 쓸어와서 반사들로 다 죽입시다 아 망했다 마 쟤네 있었지 잊고 있었어 저거는 내가 가서 상대해줘야지 불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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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눈먼 사자들 하나님을 맞거는것 봐 야아 씨 눈은 멀었어도 힘은 넘치는구만 하하 미쳤구만 미쳤어 어... 에... 그거 한 번 쓰고 가자 이걸로 써야 된거 이야하! 그렇지! 어딨어 한 번 더 써 지평이로 써 야 화끈한데 아주 그냥 아 베크나 진짜 개꿀빤다 엄청 좋네 어 힐 쓰는 건가? 잘 버티네? 아 이 각도면 번개화살도 예쁘게 들어가겠는데 어 뭐야 번개화살 아냐 이거? 여섯 개 어 잠깐만 설마 난사 아냐? 뭐야 왜왜왜 왜 가까이 가? 뭐야 왜 이래 잡자 평범하게 굳이 뭐 저렇게 안해도 되니까 뭐 죽일만한 스킬이 없잖아 지금 나를 야 어떻게 얘한테 속박을 걸어 내성굴림이 몇인데 야 이거 그냥 한 번에 잡죠? 투명아 쓰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시간이 아깝고 투명아를 내가 빼놨나? 여기 있죠 너는 가고 너는 비올도 상대해 비올도를 끌고 와서 싸우게 할까? 비올도랑 안 싸우나 얘네는? 아니 뭐 그걸 걸려 아 그냥 하나씩 해야겠다 안 되겠 안 되겠구만 쏘고 튀자 아 뭐해 아 잘했어 좋은게 좋은거지 어우 야 저거 저거밖에 안단다고? 이거 오반데 마법 해지까지 쓰고 난리났네 그냥 가서 죽여야 되나? 아 나 저런 바퀴벌레 조합은 싫은데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직 쓰지마가 저거 쏘아놓고 써 아 뭐 왜 소환 안해 아 이미 소환했구나 죽었나 보구나 아이씨 나 참 힘으로 제압을 해야 되잖아 내성굴렘 높으니까 크게 뭐 밀리진 않겠지 갑시다 마법 해지에 부터 맞거는거 보니까 아주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건방부터 죽이죠 그냥 어 압 죽어 그 정도 데미지 나올겁니다 그쵸? 아 건방 죽이시니까 두마리 죽였겠네 잘 좀 쪄서 좀 쌀 때려봐 뭐해 저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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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랑은 쟤너랑은 우직함이 다르지 아 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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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방지게 소환을 해? 잡아 잡아 빨리 야 그냥 씹고 소환해버리네 아 이게 이제 스켈레톤 소환이죠 스켈레톤 소환인데 소환사의 레벨 높으면 이렇게 강한게 나옵니다 그쵸? 야 오랜만에 본다 나 스켈레톤 소환으로 사례복 잡았었는데 옛날에 다 굴쳐가지고 아 제일 처음 할때가 제일 재밌는거 같애 게임은 약간 이 막막할때 그때 약간 그 재미를 느끼는거 같다 야어 갑박아나왔네 이것도 비싸니 가져가고 가져가고 가서 캐고와 비홀더 캐고와 생각보다 별로 없어 비홀더가 여기서 잔뜩 나왔던거 기억하는데 여기 말고 아 여기쯤에서 나왔나? 내가 빅노을 먹어가지고 막 돌고 난리났었는데 그때 막상 또 찾으면 없어 이렇게 보면은 내가 좀 유리할때는 잘 안나오고 갖다 없겠지 저기 뭐 없죠? 한 놈도 안 놓치고 다 쓸어담고 온다 그렇지 야 가서 그냥 해치우고와라 쟤는 바쁜 몸이니까 치타바리 가서 힘내서 싸워야지 그렇지 다시 가고 오오오 아 저보석은 필요없는데 드래곤의 재앙 오 야 드래곤 상대로 플러스 6 굉장히 좋죠? 예 아 근데 타코 보정을 안해주는게 좀 크네 이게 쓸 데가 많은데 지금 당장 쓸 데가 있는데 됐어 마음이나 줘 내가 가서 마흡으로 경험치도 먹자 마흡으로 먹는 경험치도 비율도 못지않다 야 다 하자 한번에 그렇지 가라 이거 아예 못입는걸로 변하는걸로 아는데 굳이 입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감정해버리죠 어 아니네? 이게 아니었나? 죽음내성 있네 방어도 사회 괜찮네? 죽음내성 있으면은 죽음내성 있으면은 뭐 사용처가 명확하게 갈리니까 아예 못쓰는것도 아니고 어디있었지? 아 저 방 나왔었는데 여긴 출구고 네 네 네 네 잘 못 건드렸다가 문제 될 것 같은데 일로 가 잘못 건드렸다가 한번에 훅 나올지도 모르니까 자 가서 도와줘 야 너 타코가 지금 몇인데 이거 이게 못 맞추냐 힘 떨어져서 그런가 어 나왔죠 두번째 한번밖에 쓸 수 없는 26,000 이제 야 얼른 23만이라고? 아 독하네 진짜 이씨 나왔다 니가 가야지 한대정도는 버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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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막지마 아이 그렇게 쏘지말고 안보이는거 뻔히 나오는데 지금 시선 돌려 에이 타겟팅은 바뀌었지 그래도 살았으면 됐다 야 개같은거 저렇게 쏴버리면은 어떻게 안되는데 버퍼 걸고 그냥 싸워야겠는데 어 벌레 먹으면 걸어야지 마흡 해제 까지 써서 잡을거 생각하는 일단은 일단 써 일단 쓰고 아 켈돈 또 안통하냐고 6초 기다리고 자 일단 가자 돌파쓰구 돌파쓰구 어 원래 쓸 것도 없네? 금방 죽죠 삼만경험치 야 후하다 후회 이런놈 한 10마리 나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 내가 마법정 5% 별 필요도 없네 죽음내성이 더 좋지 그래서 주자 체력이 딸리니까 얘는 이제 앞으로 할일이 많아 듀얼클래스 물론 할일을 다 하기 전에 아냐아냐아냐 진행하면 다 나오는건데 뭐 열심히 키워놓자 지금은 써야되니까 자 야 숏콧 센스 있죠 가서 승전보 올리고 오자 보고하고 와라 시끌어봐 까리 구해주러 가죠 들어갑시다 여기서 쓰는게 아닌가 여기서 쓰는게 아닌가 여기다 그냥 써주면 되는거 아냐 쟤 한명한테 써주는거 아닐거 아냐 어떻게 써야되지 어 사원에서 보고도 해야되고 그걸로 이제 업적이 생기겠죠 여기 여기 있나 어딨냐 얘 너한테 얘기해야되나 아 이렇게 해야되는구나 불러봐 불러봐 야아 지금 병들고 고통받다가 신앙을 다 잃었는데 부르게 됐죠 구원을 바라고 있죠 화신부터 목소리부터 마트에 갔어 내 품 안에서 시도록 해라 편히 쉬어라 이제 고통받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획득했죠 방패 47000 경험치 되게 많이 먹었다 이번거 하나하나 안줄만 하네 이정도면은 많이 먹었으니까 되게 밋밋하게 끝났어 근데 방어더 플로더 4 유일한 미덕 괜찮네요 원거리는 어차피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 바꿔주고요 이게 이제 빠져도 될 것 같다 판매용으로 투자 아주 좋은 조합이야 죽겁냐 꽤 괜찮은거 나왔네 보고하자 빨리 아우씨 왜 지금 나오는거야 무슨 심보야 이건 아 왜 뒤에 있는 둘만 걸리는거야 무슨 심보야 캘돈 걸렸잖아 돈도 없는데 750원 써야되자노 아아 정말 가자 할만큼 했다 근데 눈먼자가 겸칠 더 주네 아 덜 주네 아 더 주네 리치보다 리치가 훨씬 센데 뭐야 젤리스 나한테 할 말 없어 야 할 말 없어? 이색... 됐어 가자 거짓된 신은 죽고 그 더러운 예언자들은 그와 함께 떨어졌노라 들으시오 들으시오 눈먼 자들이 다시 일어서야만 한다 왜 괜히 입 털다가 마저 죽는거냐 왜 괜히 입 털다가 마저 죽는거냐 2012년에 지구 멸망한다 그래서 영화도 있었는데 2012 아... 아... 근데 그 2012년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겠네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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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왔어 아... 커다란 봉사를 하였소 명성 상승하구요 경험치를 35초씩 줍니다 어 정말 잘 주네요 교단에 이런 일하면 그 봉사에 고귀한 명성을 얻겠지만 당신은 다른 일에 관심 있으니 금하나 장신구 정도면 충분할 거요 하... 나 이제 가능하냐? 기사장 갈 수 있나? 한번 가보죠 질문해도 되겠어 가죠 이제 아 일단은 치료하고 나 좋은일 했는데 DC해주세요 명성 올라가서 가격 좀 싸게 해주네 아 야 잠깐만 야 이게 600, 700원인데 너무한거 아니냐? 그래도 이걸로 한다 기분이다 의사한테 왔는데 약만 사갈 수는 없지 자 갑시다 본부로 자 그럼 대화 걸어보자 나 한건 올렸어요 하... 나 그냥 갈거야 윈드스피어 1 어 진짜로 아이템 나 철퇴받은거나 한번 까볼까? 이게 뭐냐 감속이네? 야 근데 솔직히 이게 이부터 감속이 20초 동안 데미지도 있고 플러스3에 야 이거 어떻게 이런거 주냐 근데 여기 업적이랑 관계가 없나봐요 나는 거기서 이제 헬럼 얘기가 나와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냥 그 오우거 애들이 키슨 애들이 변신을 했잖아요 오우거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싸워보죠? 어 대화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어 뭐 이거 이거라도 한번 하고 갈까 그러면은 온김에 음 그거는 좀 내 생각에는 그 캐스트가 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윈드스피어 1은 내일 하는걸로 하고 내일 할 목적을 정해놔야지 일단 가벼운거 하나 합시다 정부지역 남동쪽 구석에 지스테브 저택 정부지역 많이 갔기 때문에 편집 어디야 지스테브 내 집의 공기를 맛본다는 것은 내 집의 공기를 맛본다는 것은 이 길을 마지막으로 지나간지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흘렀군 너 여기 집 있어? 어 그래? 어어 집을 초대해 주겠대 집을 지날때 알려준대요 어 그래? 집이 있냐? 다 이름이 있는데 감옥 아니지? 너 감옥에 사는거 아 여기 아닐까? 일단은 일로 가는건데 일단은 가면서 가는길에 가죠 들렀다가 저기 같은데 내 느낌상 파이어캠프라는 인간이 있진 않을거 아니야 깜짝이야 아 비코니아다 아 비코니아가 이제 드로라서 지금 이네스드 에디션에서는 이제 마저가 65%일거에요 기본으로 얘가 이제 1편에서 동료로 만날 수가 있고 제가 이번에는 1편에서 동료를 못봤죠 원래 스토리상으로 1편에서 헤어진 다음에 어 나쁜일을 겪고 자신한테 이제 나쁜일을 한 녀석들을 다 죽이고 여행을 떠났던 스토리인걸로 기억을 합니다 드로우를 태워 죽여라 드로우를 사람들 싫어하죠 드로우 엘프 여기서 너 얘 너무 종족 참여 심해 얘 보면은 야 너 집 봐야 되는데 이거 맞물리냐 캐스트 나노맨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너무 싫어한다 야 애는 이제 악동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해도 되는 걸로 알아요 야 여기 있었구나 나 여길 안 갔어? 지나다니는 거 같은데 태워 죽일라 그러네 태워 죽일라 그러네 내가 앞으로 죽잖아 아 아주 개판이 굴만 아주 야 야 잠깐만 너무 쿨하게 싸우는 거 아니냐 일단 죽여 어이 야 나 나 얘로 얘를 이런 짓 해도 돼? 어 나 선 넘는 거 같은데 내가 오늘 켈돈으로 오다가 아예 돈 1칸 넣고 켈돈 넣지 말고 그쪽 조합으로 갈까? 하 으둠의 조합으로 갈까? 헥사스도 끼고 열심히 다시 빼고 음 얘가 이제 피부가 검은 새이기 때문에 눈에 띄기만 해도 아주 난리를 난리 부르스를 지기죠 믿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흐흫 흐흫 맞아요 딱히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나쁜 짓 했거든요 사실 안 들켰을 뿐이지 안 들켰어 그래도 아직 아 바로 나가는 거 아니야? 켈돈? 불안한데? 아주 텐션 높아요 샤툴로 말라 막 신났죠 진짜 명성 하락하구요 명성 하락하면은 이제 좀 비싸지게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야! 빨리 아이템 빼자 바로 싫어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싹 내놔 내 생각에 바로 손절 당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빼고 세이브부터 때리고 집게스트 가능하면 하자고 내가 어 너도 낄 수 있어? 화염 칼 들고 있는 것 봐라 클레릭인 주제에 저 얘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성격인게 클레릭인데 이제 사제죠 근데 악이에요 민첩 19에 건강 8 너 솔직히 내가 어떻게 끼고 가야 될지 감도 안 오는데 원래 악타입 동료는 기본적으로 센 편인데 너는 너는 좀 추가성체 주문 붙어있죠 마저가 65나 되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보면 굉장히 센 편이에요 에이 마저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아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조금 좀 애매한데 내가 다루기가 난해한데 근데 성직자가 있다는게 좋죠 일단은 왜냐면 내가 이제 하급회복을 써야되니까 지금 하급회복 쓰는데만 이번에 이천 삼백원정도 썼죠? 얼마졌죠? 기억 안나는데 아 그렇다고 딱히 뭐 크게 제약이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쓸 수 있는 것만 쓰면 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화물같은거 안써 이제 적스식인 같지 함정찾기라도 써라 하 너 보니까 좀 깝깝하다 능력치 보니까 아 왜 깝깝하지 아 일단 이거 줘야겠다 어 힘이 너무 없어 얘가 힘계통으로 싸우는데 안쓸거야 투명화해제랑 어 돌파쓸거기 때문에 얘를 돌파쓸거기 때문에 필요 없죠 신선공기 자유행동 있으면 좋죠 자유행동 하나랑 전기보호는 걸러 일단 당장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체력건강 8이야? 무기승전소 하나에 이렇게 줬습니다 어휴 주는것 봐 저렇게 줬는데 무기승전소 하나에 타쿠 두개밖에 안준다고? 솔직히 말해서 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쓸모없는데 어떡하지? 줄겨 별로 없어 어 육척봉 줄거면은 양손도 같이 줘야 되는데 준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방피 주는게 낫죠 아쌀이 그냥 너는 내 생각에는 곰봉은 됐어 곰봉은 자이라도 찍혀있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찍을거 없는 상황에서 줄거면은 그냥 해주셔도 줘야돼 어 그리고 내꺼 씌워주면 돼 야 너 어떻게 무기를 지금 들고 있는거지 능력써서 그런가? 니가 못쓴다고? 어? 클레릭 클레릭 왜? 왜 못써? 뭐 성격 제한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못써? 아 무기 들고 있어 못쓰는건가 혹시? 지금 스킬 써서? 아 몰라 일단은 갖고 있어봐 아 너 줬네 애매하게 애매하게 나왔냐 여기 아이템 기분 나쁘게 하 언덕거인 줘? 나 요심을 줄라 그랬지 애초 탁궁 안나오니까 얘는 민첩은 높아 또 웃기는게 참 얘는 애초에 민첼 필요가 없고 너가 빠질거니까 너 민첩 준다고 방어도 올라가냐? 애초에 올릴 필요가 있냐 마흡이 있는데? 얘를 줘야되는데? 얘를 줘야되는데? 얘도 힘을 써서 필요가 없는데 야 이거 어떻게 이따위로 나왔냐 아이 나와도 나도 필요 없어 아예 얘 주자 없잖아 뭐 어 방어도 올라가네 방어도 솔직히 안 올라가도 되는데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어? 야 얘 이렇게 보니까 진짜 세다 법사로서는 원래 셌는데 더 세졌어 진짜 세네 너 요대 주면은 탁구 3감소에 mg8에 뚜껑 주고요 이거 가리고 다니면은 못 알아보는거 아니야? 톡으로 가리고 다니면? 클레릭은 무겁게 입을 수 있죠 전판갑에 유성의 방패에 유성이 좋죠 지금은 마침 또 있다 웃기는게 나 팔라그랬는데 방패 야 체력은 56밖에 안돼 그리고 있지? 어 망토 하나 여분있죠? 두개 있을거에요 망토 주고요 음 또 이렇게 보면 또 엄청나게 푸짐해 푸짐해 방어력 좀 봐 이거 멋있어 불건들 지금 당장은 함부로 대기했다가 적대될 수 있으니까 칼돈 나갈 수 있으니까 일단 칼돈 집을 찾으러 갑시다 집만 일단 찾고 집들이 하고 어 그 다음 생각을 하죠 여기가 네 집 아닐까 상식적으로 따로 집이 있는거야 어딘갈 니 집이 다른데 있을거라고 난 생각되지 않네 저기있나 저 저걸 감옥이잖아 아 여기 맞네 여기래 일단 니 집 갔다가 조합가도 못했네 마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캘돈 주인님 마지막으로 주인님의 얼굴을 뵌지 한달이 지났어요 내 아내를 보지 못한지도 오래되었지 딸들도 있어? 하긴 매력 18짜리 남자가 딸이 없을리가 없지 딸들이라면서 아 저 큰 애도 딸인가봐 베스퍼 베스퍼 얼굴 없네요 얼굴 없구요 남의 집에 드로우 데려왔어 참 나이들 얘기하네요 맞어 원래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어 영웅의 난 어 전쟁에서 활약할수록 이제 어 좀 이제 사회적으로 입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가정에 소홀히 하게 되는 딱 그 느낌이지 하수도에서 막 칼질하고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 마리아 기러기 아빠의 곤욕이지 교단 사랑하는 만큼이나 가족을 사랑한다 이게 뭐냐 남의 가정에 껴서 갑자기 괜히 끌려가가지고 헉 제발 하하하하 제발 이런 이런 싸움에 끼게 하지마 하하 나 이렇게 기분 찝찝하게 게임 끝내야되냐 하하 하하 개불쌍해 하하 야 두달만에 집에 왔는데 지 집이 어딘지도 몰라서 지나가다 기억나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그랬잖아 아 나 아이템 다 뺐는데 진짜 신의 한숫아야 솔직히 이럴줄 상상도 못했는데 나 야 대단한데 방정할까 이제 아 재밌었습니다 좋은 못볼걸 잘 봤구요 비코니아 새로 들어왔구요 켈돈 모처럼 영입했는데 꼴이 말이 아니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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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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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희 양쪽에다 빼고 오늘 동료 몇명 보냈죠? 오늘 이렇게 하나 보냈구나 그 바드 켈돈을 두번 보낼까? 하하하하 켈돈 보냈으니까 어 바드랑 어 켈돈 둘 빠지고 그런데 그러면은 하하 조합 좀 봐 얼굴 두개 얹어야 되니까 양쪽에다 해서 썸네일로 만들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다음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내일 월요일은 휴방이고 일요일날 하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엉엠